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.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중 운전하기를 낭독하겠습니다. 능숙한 운전자인 동시에 다정한 승객이 되어주세요. 운전은 나에게 안전하고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. 나는 내 차를 돌보고 내 차는 나를 돌봅니다. 내가 어딘가로 갈 준비가 되면 내 차도 나를 태우고 갈 만반의 준비가 됩니다. 나 못지않게 내 차를 사랑하는 훌륭한 정비 기술자도 있으니 나는 안심합니다. 차에 탈 때마다 나는 차 안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달립니다. 그리고 길 위를 운전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이기에 나는 길 위의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사랑을 보냅니다. 사랑이 나보다 먼저 나아가 목적지에서 나를 맞이합니다. 나는 언제나 안전하며 신의 가오를 받습니다. 나는 내가 타는 차에 사랑을 보냅니다. 나는 아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